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라는 표현을 해볼건데요. 너의 부모님들은 안방기로 받자? day죠. 그러면 day랑 같이 사용하는 B 동사는 뭐예요? r. ok. 그럼 준비 다 된 것 같네요.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how are your parents?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they today? 한국하고 똑같네요. how are they today? 그들은 오늘 어때? how are they today? 너의 부모님들은 어떠니? how are your parents today? 그쵸? 잘했네요. how are your parents today?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너의 부모님이 어떤지 물어봤으니까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이 오늘 어떻다? 이렇게 대답할텐데 my parents 대신에 뭐 써요? day를 쓰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they are tired. they are tired today. they are tired. 그쵸? they are tired. ok. 그래서 day는 뭐 되시고 왔고? my parents. 그쵸? my parents. 나의 부모님들. 그들은 피곤하시다. tired의 뜻은 뭐고? mañana 오늘은 피곤하라고 말씀해주시죠. 그럼 어떤 지문에 대한 대답이예요? how? how?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고요. 여기는 today가 생긴했죠. totally가 생긴했죠. ok. 그래서 tired. 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are their data today? today? 를 바꿔야죠. How are they today? How are your parents today? They are tired. 다음 문장. 그 수줍음에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그 수줍음에 많은 남자아이. 한 번 길어봤자. He. 어떤 남자에 대해서 묻는거죠? He랑 같이 쓰는 B 동사는? 이해해주죠. 그러면 준비 잘 됐네요. 그 수줍음에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그렇죠. The shy boy. 한 번 길어봤자. He니까. Who is he? 한 거하고 똑같네요. Who is he?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오케이. 그래서 더 샤이보이. 더 샤이보이. 대답하는 사람 너무 기니까 더 샤이보이 있을 자리에 대신에 묻어요. He is. He is. He is. He is. He is. He is. My cousin. My cousin. She is my 뭐? 아 그는 나의 사촌 잭이다라고 한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희는 뭐 대시웠고 마이 커진 잭은 내 사촌 잭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내 사촌 잭이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 커진 잭이랑 지갑 듣고 싶어서 아까서 뭐라고 물었어 후 이즈 샤이 보이? 후 이즈 샤이 보이? 후 이즈 마이 커진 했네요 후 이즈 마이 커진 잭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수박은 단이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 수박은 달다 그렇죠 그 수박이 달다 부터 먼저 만들어보죠 그럼 그 수박이 달다는 뭐예요 그렇죠 스윗의 뜻이 뭐예요 단 달콤한 어떤 시니까 합쳐서 달콤하다 어떻다 또 워러멜론 암만 길어봤자 이제 스윗 했죠 이제 묻는 걸 만들면 되겠다 그 수박은 달콤하니 하고 싶으면 그러면 더 워너널론 귀찮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더 워너널론 있을 자리에 대신 못 써요. 그 수박이라는 말이 있을 자리에 대신 못 써요. 그것이 어떻다 하면 되겠죠. 그것이 달다 달지 않다. Is the watermelon sweet? 그랬더니 대답이 그래서 Yes, it is sweet. OK, is는 뭐 다시 왔어요? 그렇죠. Is the watermelon sweet? Yes, the watermelon is sweet. OK,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국은 어떻니? 그 국은?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 soup인데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Is이죠. 그럼 Is이랑 같이 쓰는 B 동사는? Is 그렇죠. It is 이렇게 하시죠. OK, 그러면 그 국은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soup? 그렇죠. How is the soup? How is it? How is the soup? OK, 그러면 the soup 한번 길어봤자 다시 당연히 Is으로 되어서 대답이 1이 되죠? It is Very salty Ferry는 매우니까 그것은 매우 짜다 나는 매우 짜다 하고 비슷하지만 난 너무 짜다 라고 하고 싶은데 32 32 OK,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OK, 그래서 22번까지 한 걸로 하면 되겠네요 22번까지 했으면은 8문장 했네요 OK 됐습니까? OK 수고했고요 훌륭하게 오늘 잘했습니다 OK 21번부터 아, 23번부터 준비해 주세요 네 수고했